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3월 19일 방송입니다. 3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사는 방식도 있고 또 일하는 방식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는 곰곰이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일제시대 옛날 어른들은 외정시대라고 그렇게 하죠.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았던 돌아가신 아버지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다. 후천적인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작은 어장, 업을 하셨던 아버지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허황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또 일어난 그대로를 그냥 보고 가능한 솔직하게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직시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게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자기 인생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을 대할 때도 항상 직시, 정면 돌파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거죠. 언젠가 이런 바다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해서 크게 부를 일군,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한 사업가분을 만났더만 그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던데 지도자가 되면 문제를 피하는 사람은 또 문제를 보고 몸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분 말씀은 젊은 날에 배를 탈 때 파도를 만날 때가 많은데 이제 선장이 되면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를 단단히 잡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파도가 이렇게 덮쳤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배가 전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해난사고가 발생하죠.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직시할 수 있는 것, 직시해야 또 정면 돌파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젊은 날 한참 일을 할 때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직시와 정면 돌파, 그 다음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후천조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원인을 잘 분석해 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나름의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을 마련해서 그걸 신속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사나 아니면 인생사에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 대안의 우선순위를 맹악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법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젊은 날부터 아주 꾸준하게 지금도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제가 살아온 삶에서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인생을 사는 그런 방식이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기가 차는 거죠. 기가 찰 뿐만 아니고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회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조금 숫자를 잘못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나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보시죠. 지금 이게 그냥 3구 대선에서 각 후보가 얻은 최종 득표율입니다. 왼쪽이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고 오른쪽이 윤석열 후보가 얻은 득표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왼쪽에 사전투표에서 52.5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일 투표의 39.0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가 4박 5일을 사이에 두고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을 나눠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본 집단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율에 각각 1,500만 정도를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냐. 이재명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무려 플러스 13.49%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선거 데이터가 아니고 이것은 조작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데이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2.57%를 사전투표율에 얻고 당일 투표 득표율의 39.08%를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확하게 플러스 13.49%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1에서 3%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표본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전투표율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하고 당일 투표율에 지지한 것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9 대선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실 관리가 아니에요. 관리 부실이 아닙니다.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 방식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자신들의 홈피지에 전국의 각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합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빼기를 잘못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율과 당일 투표율에 얻은 그런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율에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은 43.82%입니다. 당일 투표율에 윤석열 후보가 얻은 당일 투표 득표율은 56.24%입니다. 그 빼기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12.42%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조작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누가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선거조작기술자들 민주당에 속한 선거조작기술자들이 기획을 했고 하수인 역할을 선관위 관계자들이 동원이 된 거죠. 부정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무슨 확률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겁니다. 3구 대선에 엄청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는 플러스 13.49%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마이너스 12.42%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돼야 되고 관계자들이 색출돼야 되고 법정 최고액이 선고돼야 됩니다. 20% 이상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20% 이상 정도의 몰표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총 투표율 기준으로 10% 가까운 것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이것은 궤변이 아니고 이것은 일어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변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관리부실이 아닙니다. 부실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책임을 제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현대국가에서 도저히 관찰하기가 힘들 정도의 대규모 부정선거가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 시섬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 결과치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 선거 데이터 앞에 이 선거 숫자 앞에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은폐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먼저 뭉개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가 미쳤거나 아니면 사회가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부패에도 이렇게 부패한 사회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했는데 도덕질한 것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덕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은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라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도덕질을 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여러분들 벌을 받습니다. 한 국가의 기본이자 근간을 행성하는 선거를 도덕질했는데 미수에 거친 것이지만 선거를 도덕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완전히 맛이 간 사회입니다. 엄청나게 부패한 사회인 겁니다. 정신줄을 놓은 사회인 겁니다. 망해도 싼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망해도. 어쩌면 한 번 정도 실수나 실책을 하는 것도 너무나 아주 대단한 일인데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는 사회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사회의 선거를 때마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걸 왜 인정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누구 정봉준 전 위헌 이야기했지만 짐승보다 못한 짓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짐승보다 못한 짓을 모두가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뭡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로 정리한 겁니다. 왼쪽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차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데 푸른색으로 된 것은 모두가 평균값 13.49%를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여러분들 9회 모두가 다 풀렀습니다. 이것은 미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통계학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차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2.42%라는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미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3구 대선이 대규모의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99.99%로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100% 여러분 102% 1000% 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꼭 같은 여러분들 분석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사실규명에 나서고 관계자를 색출해서 법정 최고행을 먹이고 이 같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자행하도록 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용산으로 가냐 강화문으로 가냐 청와대에 있냐 다 여러분들 소음입니다. 소음. 윤석열 후보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 보고 오른쪽에 서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능한 시기에 시간의 길이가 길게 옳은 판단을 해야 된다. 오른쪽에 서서 올바른 쪽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쪽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야합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권력을 쟁취한 데 성공한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나 윤석열 당선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선한 쪽에 서야 되고 올바른 쪽에 서야 되고 올바르고 선한 쪽에 섬으로서 좀 단기간에 혼란이 나 있거나 혼돈이 있더라도 그쪽에 서야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자신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퍼센트 10만 퍼센트 1억 퍼센트 뭡니까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보신 두 가지 슬라이드만 보면 모든 진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조작범들이 뭐 했습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만들다가 사기를 치겠다는 이야기죠. 그 사기를 치는데 선관위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수계표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몇 시간 늦게 나오자면 정확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실 또한 간단합니다. 거짓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제가 이 부분만 정리해서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다시 제 방송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며칠간 괜찮았지만 지금 굉장히 탄압이 심합니다. 저의 방송에 대해서 방송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제한이 지금도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항상 여러분들 뭘 합니까 사실과 진실이 널리 퍼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100만 퍼센트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소규모가 아니고 엄청나게 대규모로.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주범이 있을 것이고 종범이 있을 것이고 하수인이 있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죠. 수사로 이걸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국사회가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지도청들은. 지금 이제 몇 시간 전에 떠오른 기사가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안전 그런 국회의원들이 노정희 사퇴에 요구하는 것은 선거관리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3월 19일 날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을 중심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저사다.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정말 사악한 세력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까? 나는 586 운동권 정치인을 보면서 그냥 키가 찹니다. 저하고 연배가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까? 선과 악을 구분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뭘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저질렀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4.15 총선에서 오리발을 내민 거죠. 지금 하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 요구는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다. 이런 주장을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짐승들의 무리를 보는 듯한 짐승보다 못한 존재, 짐승으로 해도 충직한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 같은 경우는. 그런 무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들은 3월 19일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는 중단돼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청와대 출장소처럼, 과천 출장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청와대의 하수인처럼 부려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들이 입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는 중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586운동권 정치인과 연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옳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권력을 얻을 수가 있으면 모든 악한 짓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후둘둘 떨리고 양심이 가책을 느껴가지고. 여러분, 거짓을 저질러가지고 엄청난 부정선거 300만피 이상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본인들 작전 실패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미수에 거친 겁니다.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먼저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 가운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월 20일 날 이경 대변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피력했지만 그것도 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보시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시도들이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를 포함한 선관위 전체를 흔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거짓말 그대로 털어놓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꾼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저는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땀에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정도 지금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니까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를 2천 명 빼버린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공병호 여러분 TV에서 아침에 오니까 구독자가 2천 명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못하도록 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여러분 구독자 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빼는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 아침에 그냥 2천 명 내놓고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를 2천 명이나 뺄 수가 있냐 이야기죠. 눈에 보입니다. 방송을 하고 나면 방송이 퍼지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거가.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유튜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왜? 바로 그냥 자기 채널에 그냥 타격을 주기 때문에. 노 위원장은 선거 부실 원인과 책임을 맹악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김시한 씨가 사무총장이 지나가면 밑에 사무처장이 또 일을 다할 거 아니면 그 사람도 다 관련됐을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지휘계통이니까. 그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선거에 꼭 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사의로 총선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맛보기 위해서 지방선거도 하겠죠. 참. 이렇게 나라가 이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윤석열 당선이 되면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줄 알았지만 훨씬 더 심하게 방송 소출을 그냥 억제하고 아침에 그냥 2천 명 구독자를 뺀 것까지 나왔으니까. 이 말이 됩니까. 채널에 대한 탄압이 방송에 대한 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저는 방송을 하면 독자들이 남긴 의견난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난을 보게 되면 진짜 민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온의 홍순근 님이 마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작업질을 못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겠죠. 298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입니다. 그 체제. 사무총장 나가면 사무처장도 누굽니까. 전남 강주 사람이더구먼요. 충직하게 보필했겠죠. 또 조작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김시한 사무총장이 혼자서 했겠습니까. 거대한 여러분들 조직들이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보면 여기 또 나오네요. 강대준 씨. 다 바꾸면 부정선거하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못 박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강대준 씨 이야기처럼. 291명이 찬성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또 조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팀은 건지하지 않습니까. 사퇴한 김재환 사무총장이 혼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무진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카르텔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사무차장이 알아서 하겠죠. 사무차장 지시하에서 일괄해서 뭡니까. 지방선거니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정성은님 보시기 바랍니다. 6월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당신들 수법을 알아버렸거든요. 243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제로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까. 공병호도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고 조선일보만 부정선거를 안 쓰는 거죠. 조선일보는 부정선거를 안 쓰지 않습니까. 부실관리라고 하죠. 관리부실이라고 하죠. 나라가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내가 볼 땐 대책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박희텐입니다. 사전투표 없애라. 다른 선진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일부 선거 휴일을 사무르는 사람들을 배려할 이유가 없고 선거에 참정권 포기하고 딴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사전투표 없어지고 당일 투표만 하면 시비걸릴도 부정 논란도 없어지지 않느냐. 64명이 찬성한 겁니다. 여철이 해님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 내 부정선거 특임조를 유지하는 민주당의 몸부림 같습니다. 58명이 찬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그냥 부정선거가 아니고 수백만 표를 투입하는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하는 것은 공병호 tv하고 다른 몇 개가 있습니다. 미디어 A라든지 이런 데 하면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하루 만에 그냥 구독자 수를 2천 명 빼버리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구독자 수가 늘지 않도록 계속해서 탄압해가지고 구독자 수를 계속 빼지 않습니까. 빼. 그래서 63만 64만에 1년 동안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뭐죠. 탄압을 해서 되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광고 수입이 엄청나게 격감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또 사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참 다들 좀 정신 체리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 운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인간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자들입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대한민주의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자행하고 난 다음에 입을 싹 닫고 선관위를 흔들지 말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야당의 움직임은 즉시 중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짐승보다 못한 자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참 한심한 거죠.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번 건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도 지금 보시게 되면 김무성 씨입니다. 김무성 씨인데 우리나라에는 3선 의원, 4선 의원, 5선 의원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로 정치인들도 많고 현직 정치인이 이야기를 못하면 4.15 부정선거와 3.9 부정선거에서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으면 정치판에서 먹고 산 사람들은 뭔가 발언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죠. 몇십 년 동안 정치판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김무성 씨가 부정선거 모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은 훤히 다 알겠죠. 현직을 떠난 원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선택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이자 역할이자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윤핵관 고승동 장재원 인수위 끝나면 물러나야 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국민의 대표 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도 국민의힘 대표인가 모르겠는데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월 19일 날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핵관은 윤석열 후보의 첫 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권성동 장재원 같은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인수위가 끝나는 대로 물러나야 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대전 mbc 사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 친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과 언론에서 너무나 조급한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당 중진들은 이런 비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무성 의원 입에서 3구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 3구 대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에게도 거의 절망적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인재 전 의원을 한번 페이스북을 방문했는데 그동안 바른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3구 대선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셨더구면요.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정치인들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정치인들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포함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가능성 상당히 높죠. 다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다 야합을 하는 겁니다. 적당히 넘기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무성 씨는 평이 아주 안 좋네요 보니까. 이 밑을 보니까 당신은 좌파 정권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었다. 566명이 찬성이고 8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죠. 더 이상 훈수 두지 마시고 당신처럼 중립 내각 우른하는 루저 입장은 임기 내 한 해 끌려다니며 소신 없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능력 있고 패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도 좌파들은 국정 운영을 방해할 것입니다. 똑똑한 국민은 윤석열을 도울 것입니다. 엄청나게 방해하겠죠. 그리고 정치판에서 갈고 닦은 친구들은 화합, 통합, 거국중립 내각 이렇게 또 이야기해 가지고 또 혼란스럽게 하겠죠. 531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고 여러분 멀리 가려면 좀 선이 굵어야 되는 것이죠. 선이 굵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맹악히 구분하고 정의와 부정의를 맹악히 구분하고 불법과 합법을 맹악히 구분하고 오른쪽에 올바른 쪽에 서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누가 인생살이를 하든 간에 공직자로 살든 간에 그런 게 가야 오래 갈 수 있고 그 같은 선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야합하고 아니면 그냥 뭐죠 협잡하고 이런저런 명분을 대가지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 마음은 얻을 수가 없고 결국은 나중에 탄핵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이 굵게 올바른 쪽에 서서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난 아주 더물 것으로 봅니다. 개중에는 사람들이 있겠죠. 선이 굵게 오른쪽에 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4.15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입장을 발격했죠.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거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선거 건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국민들의 애타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공 박사님이 지금 벌써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어떻습니까?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전투표 동료로 몰고 가는 거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얼굴 딱 세우고 뭡니까? 이준석이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찍부터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 정치인들한테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찍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찍부터. 아주 일찍부터. 오래전부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참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시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치 지면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컨설턴트란 박성민 민이라는 사람이 글을 많이 써죠. 어떻게 조선일보에서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어디를 나왔고 뭘 했는지는 전혀 뒤에 배경도 알 수가 없고 프로필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프로필이 없어요. 자기가 쓴 책에도 보니까 프로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람을 대개 우리가 이력을 보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 이후에 뭐 했고 경력이 뭐 없고 그 박성민의 정치 컨설턴트란 그 코너에 이 귀한 조선일보 지면이 허용된 겁니다. 이 제목 단 거 보시면 내가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언론도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입 다무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노후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달려 있고 당신 자식들의 앞날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언론들이 그렇게 부실 관리 관리 부실로 몰고 그냥 눈치만 보다가 조금 언급했다 그다음 다 그냥 두더지처럼 다 숨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윤석열 당선이 된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정선거 문제를 이번에 건절하지 못하면 그냥 시간의 문제지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좌파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좌익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게 탐탐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올린 조선일보에 여러분들 지면에 올린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했다. 박성민 정치.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을 거론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내용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일체의 입을 닥치는 겁니다. 이게 정치 컨설턴트가 하고 있는 짓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신문이 온통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으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신문 자체가. 신문이 여러분들 그냥 거짓으로 그냥 도배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관리 부실이 일어났다. 부실 관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신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취재에 대해서 입을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대한민국이 이번에도 해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실패하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과 언론과 기존 기성 정치인들과 모든 게 다 합해. 물론 최종 책임은 윤석열 씨가 지하겠죠. 대통령이니까 한나라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분명히 수사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나갈 것이다. 윤석열이 수사에 나갈 것이다. 6월이 기다리고 7월이 가고 8월이 가고 9월이 가고 10월이 가고 11월이 가고 이렇게 됐죠.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세월을 흘러보냈습니다. 꼭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피력하는 겁니다. 두림님 말씀처럼 이번에 해결 못하면 다 끝장이고 로로님처럼 이건 덮을리 아닙니다. 덮을리 아닌 것은 당연한 일종의 당위지만 현실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광문하는 겁니다. 정치 컨설트라는 친구가 이 큰 지명을 보시죠.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덟 번째 대선이 국민의힘 윤석열 승리로 끝났다. 이 기간 대통령 8명이 모두 다른 당명으로 당선된 한국 민주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 부실을 보여주는 것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쿠데타와 혁명을 동시 폐견하고 대통령 내 손으로 뽑기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꾸준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꾸준히 앞서고 나갔습니까 부정선거가 판을 지는 게 됐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꾸준히 앞을 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헛된 이야기들을 그냥 조선인보가 막 실어주는 겁니다. 5년 전 탄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무협보다 적은 표차 낙선자의 승복으로 또 한 발 전이다. 낙선자가 그냥 승복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수백만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한마디 그러니까 신문의 칼럼이란 것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읽을 수가 없느냐 거짓을 도배를 했으니까 일어난 문제 실상을 외면하고 그냥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 칼럼을 어떻게 읽냐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보통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으로 이름 좋아할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안 모이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찾을 수 없고 정치권에서 찾을 수 없고 농협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따위 글을 쓰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꾸준히 앞으로 전진해 왔다. 꾸준히 무엇을 전진해 왔습니까 지난 5년간 완전히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법관들이 하순인이 되고 검찰이 그냥 하순인처럼 바뀌고 견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보통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선거가 대규모로 자행되는 그런 체제가 됐는데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러분들 전진해 왔습니까 이 거짓말을 어떻게 그런 글을 써냐 이야기 너가 글을 어떻게 박성민 씨가 내보다 한 서너 살 정도나 아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 나도 글을 많이 쓰면 안 돼 글을 어떻게 그렇게 써냐 그런 거짓말 거를 0.73% 질 뻔했다 윤석열 캠페인 전략은 시종일관 위험했다 0.73%가 아니잖아요 10% 이상 났을 거 아닙니까 격차가 그런데 0.73%를 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거짓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까 온 세상이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냥 거짓말을 끄덕거리고 거짓말을 박수치고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나라 망하죠 또 뒤엎을 거니까 도둑질을 해도 이러면 뭐죠 벌을 주고 사기를 치도 벌을 주고 살인을 해도 벌을 주고 국가를 이러면 뭐죠 망하게 할 수 있는 부정성을 자행했는데도 다 덮자 없다 없는 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본선도 캠페인을 잘해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정권교체에 실패할 뻔했다 부정선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오류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 때문에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내 임대기였고 우리에게 40번씩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고 중도는 적폐정산한테 이탈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죠 과거 대통령 대부분 지지율은 인기 만에 10월에서 20월 40% 지지율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조작한 거죠 결국 이번 실패의 이런 원인이 뭡니까 민주당 내에 단연간 수차례 걸쳐서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오판이 또 불운이 결국 이번에 실패한 거죠 민주당 전략적 오류는 세 가지 거대한 착각이 아니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저희들이 기획했던 대로 안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죠 수백만 표 차이가 날 것이 24만 표 25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이 악한 세력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악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꾀했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여러분들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말아먹으려 했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못 보겠습니다 이 악함을 이 거대한 악을 말이죠 이 거대한 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못 고치면 이 나라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글을 조선일보와 큰 지면을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민 대표 그냥 그래서 이런 이야기 여러분 대충 읽고 밑에 여러분들 뭡니까 독자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108명이 글을 남겼네요 설현욱 신민입니다 이 친구는 부정선거 얘기는 쏙 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뭔 정치 컨설턴트 시중 잡배보다 못하네요 912명이 찬성하고 52명이 반대입니다 시중 잡배보다 못하죠 답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성을 했는데 질 뻔했다고 부정선거 감시단들이 그나마 부정선거를 일부라도 막아서 이긴 거잖아요 이 무식한 기자야 정치 컨설턴트한테는 자가 양심도시 아주 핵에 망측한 얘기를 늘어놓았구나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거악을 이 사악함을 대한민국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악함을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고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만큼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체제를 지키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70대 80대 노인들이 가장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건 젊은 사람들 정신 절여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김시열님 부정선거란 말이 주요 언론 방송사에서는 검기어입니다 그 검기어를 이야기하니까 하룻밤만에 뭡니까 공병호 tv에 구독자 수를 2천 명 줄여버리지 않습니까 탄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도가 안 되도록 영상을 내면 영상에 못 나개도록 영상이 나가는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겁니다 그냥 쉴드를 계속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끔 부정선거란 말이 주요 언론 방송인 금기어인가 봅니다 김시열님입니다 857입니다 찬성이 반대가 12명입니다 이게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해서 질 뻔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 때문에 질 뻔한 것이다 뭐 좀 알고 싶으려라 261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입니다 송청석님입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홍형님입니다 이 친구 아주 미친 녀석이네 정치 컨설터를 계속하고 싶거든 초보적이다 수학과 통계학 공부하고 좀 되들어라 186명이 어쩌면 이 사회가 이렇게 반기성적이고 반이성적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통계학과 수학이 밝혀낸 사실을 못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창진님입니다 박성민아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는 그렇게 말하기도 힘드냐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입어올리냐 일반 국민보다 못한 사고방식 159명이 찬성해 6명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자체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젊은 날 여러분 제가 연구소에 근무할 때 1997년도의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90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에 한 30대 초반의 젊은 그런 연구원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자체적으로 계획이 불가능한 것 같다 외압에 의해서 계획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97년도에 결국 외압에 의해 가지고 대규모의 계획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제도를 고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스스로 수정하고 보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낙담하기보다도 국민들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하고 집회해 가지고 선거제도 뜯어 고치고 선관이 처벌하고 검찰 수사 들어가고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공병호 tv 넷이나 직접 전화를 거시거나 아니면 공병호 tv 앱을 까셔 가지고 그런 2천만 부정선거 건설 결집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온통 세상이 다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됐겠죠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거짓말을 이거 여러분들 오늘 1리전서님이 부정선거 단지에 곧 일어납니다 우리 국민 똑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존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예고했던 것처럼 기성 정치인들이 알아서 현재 선거 공정성 문제와 부정선거 건설에 협조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협조 안 할 겁니다 협조 안 할 겁니다 이준석은 건재할 것이고 하태경도 건재할 것이고 권영세도 건재할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뭐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냥 정치 나누어 가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한번 정리정돈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한 바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소위 부정선거 선거 부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계획에 착수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오피논 리더에 속하게 되는 언론계의 동향도 보게 되면 거의 덮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정선거 발각에 대해서 한치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노정희 씨의 그런 중앙선거 관련 사태 문제를 지금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이 차고 넘치는 악이 그냥 그야말로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문제의 브레이크를 걸고 나라가 다시는 부정선거의 수령에 빠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이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와 당선되더라 결국은 노예 상태를 못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좌파가 뒤흔들 것이고 그러면 좌파가 흔들면 확실하게 그냥 나라를 요절하겠죠 그런 시나리오가 나아가는 겁니다 원도우문님 말씀처럼 부정선거 건설은 국민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관계없는 거지 너무 아파가지고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병상에 누워있던 지금 민경욱 의원이 올린 글을 32분 전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번 보시죠 아까 한 거지만 좀 다른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중심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2.57% 윤석열 후보가 43.82% 8.75%로 모두 이재명이 승리했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39.08% 윤석열 후보가 56.24% 플러스 17.16%로 모두 윤석열이 당선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나 뭐 어쨌든 두 개 차이가 25.91%입니다 이 차이는 여러분들 대개 몇 프로 정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에서 3%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5.91%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투표지가 잠자는 날짜가 4일에서 5일간 됩니다 당일날 투표에서 바로 개표합니다 투표일날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국힘당 국회의원들아 통계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라 전국 민심이 4, 5일 만에 25.91%가 변할 수 있는가 이런 통계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통계적 변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엄청난 규모의 사전투표의 조작이 없이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하고 여러분들 이 차이가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 투표의 양 후보의 차이가 25.91%가 없는 겁니다 투표자가 정말 잠을 자면 사전투표는 무조건 이재명이 승리했다 투표자가 잠을 안 자면 당일 투표는 무조건 윤석열이 승리했다 국민이 잠을 자는 사이에 엄청난 조작질을 해댔다 이게 사실인 거죠 전국 민심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재명 득표율과 윤석열 득표율이 당일 투표에서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렇게 높았는데 잠을 자는 사이에서 사전투표에서는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도표를 잘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최중호라고 이렇게 엔지니어 출신 분이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장난을 친 겁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조작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종류의 대책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야당이 국민의 힘이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대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공정선거를 위한 어떤 종류의 그런 분가라든지 노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윤석열 후보를 대단히 나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어젠다 핵심 과제가 민경욱 국토본 상임위원이 참 그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글을 못 올리셨는데 최중구님 이 도표는 최중구님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공정한 선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공의를 재는 저울의 공정한 추가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 기뻐한 것이니라 자문 11장 1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많을 겁니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한번 보시죠 거짓된 저울은 주께 사악한 것이나 공정한 저울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거 부정에 침묵할 수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침묵하고 아마 선거 조작 기술자들 가운데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너무 부패한 나라입니다 너무 사악한 나라입니다 거짓된 저울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등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이기고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봉사했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부정한 방법을 쓰고도 이기지 못했으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지만 본인들의 판단 착오와 그리고 실수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심하게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복합해서 불과 24만 표 정도를 더 집어냈지 못해 가지고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밝혀져야 되고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져야 되고 범죄 방법이 낱낱이 세상에 까발려져 가지고 더 이상 그런 범죄가 없도록 몇 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죽으면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겠죠 공동체를 그 말씀을 드리니까 천년이나 지속됐던 아마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신 그런 베네치아 베네치아가 1천년 정도 지속됐지 않습니까 나폴룡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복당하기 전에 그 작은 도시국가가 천년간 교역을 통해 가지고 번영을 했죠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베네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시오노 나나미의 작품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베네치아에서는 국가를 배반한 자는 사형으로 다루죠 국가를 배반한 자들은 국가를 배반한 자는 사형으로 다룬 겁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국가를 배반한 겁니다 역모를 범한 겁니다 역모죄에 해당한 것이죠 내란을 범한 겁니다 내란죄에 해당한 것이죠 사형이 돼야 되는 거죠 본보기로 2년간 펼쳐진 부정선거와의 싸움에 처음부터 저희 국두보험과 함께해 주신 여러 단체들 가운데 우선 회사 구국동제 아도티치 애국동제 나라 지킴인 고교연합 여러분께 머리와 무릎을 조하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이게 댓글에 아주 좋은 글이 실렸던 댓글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나 댓글 한번 보시죠 댓글에 여러분도 한번 민경욱 의원 댓글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아주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댓글인데 한번 보시죠 보궐선거 있죠 이번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는 종로구 서초구 안성 청주 상당구 같은 경우는 무소속과 국힘당 이 무소속을 출마 안 시켰죠 더불어민주당이 발각될까 싶어서 대선을 조작해야 되니까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을 출마 안 시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하고 국민의힘당의 차이가 25%입니다 서초구는 49%입니다 안성은 29%입니다 청주는 2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선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는 2% 불과합니다 보궐은 25%인데 서초구는 33% 불과합니다 보궐은 49%인데 안성은 마이너스 2%입니다 차이는 29%입니다 청주는 3%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당 후보 사이의 격차가 이렇게 작은 겁니다 그런데 보궐선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당의 보궐선거 후보들이 엄청난 격차를 낸 겁니다 25%, 49%, 29%, 25%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이낙연 후보 후임자를 민주당에 출마를 안 시킨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확실히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2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선거를 그야말로 도덕질을 하는 것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것을 해결할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서 어떤 종류의 의지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합니다 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번에 정권인수위원회 공정선거 분가를 넣지 않은 것은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앞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나라가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한 분이 참 좋은 의견을 여기 보시면 이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분이 지금 이걸 다음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를 젊은 날 육사에서 아마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아주 전곡을 찌르는 이유입니다 멘토프레스라는 민정욱 페북에 있는 건 3구 대선 결과 부정투표 행위 분석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시니어과협회평가위원 3월 14일 올렸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잘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방송으로 정리해 가지고 핵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에 해당합니다 저명한 언론과 인사 고급 공무원 법관들 직위와 돈의 눈이 어두워서 투표 부정을 옹호한 것을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후대의 웃음거리로 회자될 것임을 알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뭐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는 최근에 3구 대선 이후에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김무성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동향 그 다음 박성민 민정치 컨설트를 중심으로 한 언론계 동향 그리고 보통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관한 관련 주요 기사들의 하단에 있는 보통 시민들의 그런 내용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할 때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비교하면서 정말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공병호 tv는 엄청난 탄압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가 좀 괜찮았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침에 이제 보니까 2천 명 정도의 구독자 수를 그냥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 조작도 하는 것 같고 구독자 수를 줄이는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송 내용이 퍼지는데 엄청난 탄압을 물론 그 탄압이 2020년도 9월 부정선거 재검표가 본격화되면서 시작이 됐지만 꼭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석열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은 그런 유튜브 방송에 대한 탄압이 이제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뭐 그 기대도 나중에 대해봐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탄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파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부정선거 문제나 점검물들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채널을 운영하기에 힘들 정도로 탄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은 제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해 가지고 기성 정치인들이 4.15 부정선거와 3구 대선을 그냥 세상에 완전히 까발리고 관련자를 색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한국사를 대개혁할 수 있는 선거 부정건절과 공명선거 확립 그리고 선거정의 구현이라는 그런 엄청난 과업을 정치인들 스스로가 수행해 줄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주변의 인의 장벽이 만들게 될 것이고 인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성 정치인들은 국정운영상의 혼란스러움과 어려움을 이유로 해 가지고 결국은 사전투표 동료에 윤석열 후보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국면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소위 선거 공정성과 부정선거 문제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한국 사이에 너무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도 부실관리 관리부실 외에는 일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소위 부정선거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거 공정성이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현재 그리고 아이들 세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깊게 인식하고 집단적인 행동과 시위 같은 것을 나서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낮은 것 같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력이 되시게 되면 gongtv.net에 들어오셔서 2천만 부정선거 건설 2천만 결집운동에 힘을 대해주시고 또 그게 전화가 이제 적기 때문에 지금 좀 혼선이 생기게 되면 그냥 스마트폰 아닌 그냥 보통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께서 gongbongtv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회원가입과 함께 동시에 2천만 결집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동참을 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금리는 것이 숫자이기 때문에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이 결국은 이 선거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선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새삼스럽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잡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야 될 과업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악함과 악은 워낙 뿌리가 깊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대다수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향해서 손을 들 때 그때 그들은 마저 못해서 최소한의 안전반을 확보하는 손에 머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 뭐라고 뿜뿜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토록 자행하고 나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천명도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한 겁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또다시 윤석열 정부를 그냥 뒤흔들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180석여고 지금은 172석입니다 이 거대 여당 체제 하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은 부정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법 하나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각에서는 거야 체제 하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 협치를 해야 된다 그따위 이야기를 계속할 겁니다 그럼 완전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너무날 것이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워낙 견고한 카르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되는 한 또다시 자유애국시민들 부정선거의 수렁 속에서 악몽 속에서 방황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하고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공병호TV도 힘을 많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채널 자체가 운영되기야 힘듭니다 워낙 탄압이 많아가지고 그냥 쉴드를 치는 겁니다 방송이 나가게 되면 토요일 내내 실상을 전하는 그런 영상물들이 10개 이상이 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그냥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아느냐 저는 관리자 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나가게 되면 영상이 확산되는 속도 같은 것을 계속 그래프를 봅니다 일정 수준 가게 되면 그 다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과 진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억제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기가 찬 세상을 살게 된 겁니다